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중독증에 걸려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재정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말을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참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9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올해 57살인 조경혁 박사의 인터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재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 박사는 국회 예산처 세입세제 침장을 거쳐서 2006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정, 세금, 거시경제 동향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아마도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윗분들로부터 좀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강도의 기사가 나가면 관련 부처나 청와대 등에서도 아마 전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향한 인터뷰 내용이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조 박사가 사회에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낭비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 한마디로 돈을 뿌려서 나라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좀비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가면서 자원 낭비가 생기고 결국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바로 조경혁 박사의 주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차별적 재난지원금은 재정 낭비와 동의하다. 조 박사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의 30% 정도만 소비 진지하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12조 2천억의 엄청난 돈을 풀어도 3조에서 4조 정도만 소비 진지하게 쓰이고 맙니다. 반면 정부는 12조 원의 재정적다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지원을 했다면 그 돈이 모두 소비학대로 연결되고 재정 부담도 줄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고 그 쓰는 돈 가운데서도 특히 현금을 지어주는 일종의 현금 이전성 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 성수효과가 0.3 정도 됩니다. 10조가 투입되면 3조 원 정도만 경기를 부양시키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퇴장되어서 낭비로 간주되고 맙니다. 이 점을 조 박사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 남발은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12조 2천억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7조 8천억을 편성해서 모두 20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푼 셈입니다. 만약 정부가 1차 때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12조 원이 모두 소비로 연결됐다면 2차 지원인 7조 8천억의 추가 경영 예산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풀면서 재정이 낭비된 경우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과 소비주체와 생산주체가 주도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원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규제의 혁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와 드론 개발도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공정경제라는 이름 하에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 감독법을 개정해서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 신설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문정부의 경제운영철학이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해야 되고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하고 동의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주 낮은 그런 정책과 제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학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노동개혁 없이는 모두 헌일이다. 조경엽 박사의 주장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개혁도 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노동유연성이 낮았었다. 강성노조도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젊은 측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정부가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눈가림 정책을 한다고 청년실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개혁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가장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하자 그렇게 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조합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문정부의 지지계층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피를 흘리고 힘든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돈을 뿌려 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 부채는 부채대로 쌓이고 경기는 경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노동개혁 없이 한국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지지계층에 대한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어떻게 나라 경제에서 살겠습니까? 돈을 뿌려가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제대로 개혁 없이는 효과가 없다. 기자가 묻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노조인데 노동개혁이 가능하시기라 봅니까? 조경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에 고통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말만 하지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 장출하지를 못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다 그냥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를 손에 안 묻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청의 대다수 분들은 윗선적이고 가식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싸죠. 근본 문제를 해결함 없이 돈을 뿌려서 뭘 하자고 하니까. 다음은 한국 채무 문제는 심각하다. 조경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면 2016년에 627조이던 국가 채무가 2022년도에 10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6년간 연평균 9.3%가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이 예전에 2배 이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3년간 220조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다시 220조의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슈퍼 예산을 짜고 추경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빚을 늘려가겠다는 뜻이죠. 소득이 2%, 3% 늘어난 나라에서 6년간 평균 1년의 성장률이 빚 증가율이 국가 채무 증가율이 9.3%입니다. 소득 증가율의 3배가량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빚이 증가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소 추정된 국가 채무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2018년 말 현재 한국 국가 채무는 43.5%가 아니라 중앙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다 합산하면 정직한 의미에서 166% 정도 됩니다. 숨은 빚까지 고려하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재정이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재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빚 더 늘려도 된다.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아마 한국은 팽창시킨 국가 채무 때문에 앞으로 큰 홍력을 치룰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가 떠나고 이루어질지는 정확한 시점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재임 중에 440조 가량의 빚을 늘리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안은 아니죠. 모든 경제 행위와 관련된 선택은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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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